아이고 죽어갖고 맨몸이네요 왔다 시체 얻어있는 것 봐라 오 타워가 하필 바로 옆에 있네요 뭐가 어찌되었든 레벨만 63 찍자 이제 무시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야 5화 5화도 되게 좋다고 하는 것 같던데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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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령이다 도망가 도망가 와 매우 빠른 매우 강한 저주바드 아 이건 답이 없는데 야 잠깐만 안된다 후라게 포기 절대 안돼 저거 밖에서 놀자 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 근데 방금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매우 빠름 매우 강함 거기다 저주까지 저런 조합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한번 더 도전 아 왜 또 돌가죽이야 얘네 음 누가 잡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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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저기 가지 맙시다. 여기 느낌이 안좋아요. 어! 블레이드 보우. 아.. 이거 데미지가 몇정도 나오지? 21에서 41.. 어! 한방에 안죽어. 왜지? 왜 이번에 또 한방에 안죽지? 왜 이번에 또 한방에 안죽지? 도망가. 이걸로 잡을게 있나? 어..잠깐만. 어..잠깐만. 어..무러워라. 어..잠깐만. 오.. Perd. 아.. 용병만 안죽은데 와 넌 또 꾸준히 모아야 된다 용병값 든다 용병값 잘 열어놓고 이렇게 죽는 애들은 또 잘 죽어주면 기분이 좋은데 죽어라 다 죽어라 이렇게 해놓고 오기합시다 자자 깔끔하게 포기해야 돼 저건 아직 못잡아 내가 다음 맵 넘어가서 피트 나가보자 자자 잠시만요 안돼 죽지마 못 꺼냈네 좋아 템플러 코트 그치 템플러 코트 어? 310? 티 좀 더 채우고 이거 해도 못 잡는 것 같은데 느낌이 갑옷을 투지를 하는게 맞나? 바보 투지가 샤엘 코엘 아 샤엘만 있으면 되는데 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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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옥라니도 타워를 못 도니까 라이트 타워라도 돌아야되나? 파일 하나만 얼른 얻어볼까? 이거 좀 버텨주는데? 다시 미끼가 버텨주네요 어 잡았어 물가죽도 잡긴 잡네 샤더 오브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 더 안녕 여기 뭐 이상한 애들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 this is the site of Andario's atrocities so this is the site of Andario's atrocities 좋았어 키트돌기 도전 so this is the site of Andario's atrocities 안 되겠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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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is is the site of Andario's atrocities so this is the site of many of the room so this is the site of Andario's nutritious 차라리 지금은 잡몹들이 좋아 얘네는 경험치를 올리기 아주 쉽거든요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오오오 죽을 뻔했어 역시 피해장포 활발하고만 아..뭔가 자꾸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누가 여기 자꾸 옆에서 깔짝대. 아 지겨운 형님.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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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훨씬 잘 잡히는 것 같은게 느껴져요. 아, 또 컨트롤 미스. 아, 또 컨트롤 미스. 그새 또 5만원 나가네 베이스 엘리트 무게 하나만 나와봐라 진짜 니들 다 죽는다 박마한테 더 주는 거구나 신성한 빛이 왜 이렇게 쎄지? 오 경험치 벌써 30%야 무빙무빙 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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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호 또 저기 가서 죽었네 바보같아 용병이랑 나랑 랩차가 지금 많이 나나? 왜 이렇게 잘 죽는 거 같지? 63 아닌데 레벨 같은데 용병이 지금 저항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구나 아 빨리 내가 수지를 껴야 용병한테 이 듀비엘 갑옷을 주는데 에이 마급 방법이 없네 용병을 지금 데리고 다니지 말까? 아무 의미가 없는 운낭비 같은데 지금 이리 오다니지 말까? 어 명중렬 어 명중렬 가지고 다니자 아 야 그래도 깨알 딜 해준단 말이지 자 안스도 꼈겠다 타워 한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어 생각해봤더니 아까 거기 좀 이상한 애들 때문에 포기했던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경험치 죽어 남았다 그래 이렇게 한 번씩만 그래 이거야 레벨업을 최우선 목적으로 정리는 딱 했는데 여기 들어가자마자 뽑고 어어어어어 잠깐만 아 이게 빨려 들어가네 안장하겠네 다시 타워 도전 화자 하나만 주면 안되네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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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절대 조급하지 않다. 난 괜찮다. 나는 괜찮다. 잠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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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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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건 얼마나 하지? 이거 왜 나만 보냐? 때릴 애들이 3명이나 더 있는데 얘네도 악마인가? 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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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뭐지 다시 direct лю 구역 근데 왜이래? 왜이렇게 이 오라가 많아? 어우 아파 와 경험치 잘 벌고 있어 반통 반통 이거 아까 3만원 이었지 말 한번 갔다오자 뭐 안하네 이 앞마당에서 이렇게 노는게 어디야 처음에는 요것도 부담스러웠는데 1.2.2.2.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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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 준 게 어디야 레벨업이 도답 얘네는 별로 건들고 싶지 않은데 가자 유력만 없으면 돼 인쇄가 한번 찍고 어? 오 잡을 수 있긴 해 휴 이제 좀 느낌있네 아 이거 유효율적이다 패스 타고난 저항 어 잠깐만 달려가도 왜 글로 달려가냐 이 멍청한 놈은 깜짝 놀랐네 샤엘 샤엘 하나만 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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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 아 아 여기 유령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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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한번만 잡지 한번만 1타워 못잡을거 아니잖아 할수있잖아 하필 또 왜 오버디아를 뽑아 나 타워 백잡아야되는데 환장하겠네 진짜 어어어 어어어어어 자 안되겠습니다 우버디아를 딴데다 뽑아놓고 올게요 어따가 뽑냐 아이월판에 가면 됩니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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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로따로 터져갖고 잘한다 굿 굿 뽑았으니까 우리는 도망갑시다 오호 오자아아아 와 처음으로 5층이다 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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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반지단다 야야야 롤롤롤롤롤롤롤롤 아 멍청한 놈 아 돈 먹는 기계다 기계 아 아 아 아 아 저어니 열어놨지? 그래도 이상한 애들 있다 오라가 이상하다 아 그만 좀 가라 너 어디까지 가냐 멍청한 놈마다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근데 랄 잡았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 처음으로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뚫었다 뭐가 어쨌든 뚫은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레벨 64 생흡 민첩 생흡 때문에 애기기엔 좀 그렇고요 랄 라리 하나가 더 있어야 비용 뚜껑을 살텐데 아 나이트 한 번만 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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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계속 됩니다. 경험치가 오르긴하나? 잘 안오르네 헬에서 이런식으로 놀아야 되는데 그죠? 어? 어딨니? 한번만 더 하고 마무리할라 그랬더니 또 아래에 있네 아 근데 멀티샷 한방에 싹 쓸려나가는거 느낌이 있네 이마세알라라는건가 다들? 나중에 크면은 타워도 이런식으로 잡겠지? 관통이 있으니까 이건 좋네요 그죠? 한번 뿌려놓으면 알아서 애들이 관통되니까 근데 관통이 한번만 관통되는게 아니고 위로 계속 관통인가? 그게 좀 궁금하네 죽이면은 계속 관통인가? 나이트 타워가 쉬우니까 여기서 샤일론을 무조건 구하고 그냥 하는게 맞나?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이트에서 샤일 잘 나오나? 나이트에서 샤일 잘 나오나? 아쉽네 오케이 여기서 샤엘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역시 나올 리가 없지 그래도 많이 했어 그쵸? 다음에는 지옥에서 계속 타워를 돌아갔고 스펙업을 해봅시다 타워에서 좀 좋은 룬 얻어갔고 그걸로 투지갑옷도 입고 이 용병 주면 용병이 좀 더 잘 버틸거고 괜찮은 룬 나오면 그걸로 사신의 종소리도 사고 단눈은 모은 걸로 귀염뚜껑도 하나 사고 조금만 아 선열기술 하나 해야되고 그걸로 그걸로 오케이 끝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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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